들어오는 펀치는 위험하죠. 하운표가 주의해야 합니다. 로우킥 계속 차줍니다. 그리고 니킥. 일단 뭐 킥에 대한 거리에 대한 킥을 바꿔주는 이 전술은 잘 통하고 있어요. 하운표. 그렇습니다. 로우킥 근접전 니킥. 계속 회화하고 있는 로스신이고요. 로스신은 저돌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로우킥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차주는 게 좋죠 하운표. 고개를 흔들면서 노 데미지를 어필하는 로스신인데 그럴 일은 없죠. 앞손 길게 뻗고 있습니다 하운표. 리킥 치고 빠집니다. 굉장히 빠른 리킥이었어요. 자 이번엔 2단차기. 다시 킥 공격. 원투 공격입니다. 지금 다운이 선언이 됐군요. 그 첫 번째 리킥에 들어갔을 때 노 데미지를 어필했었거든요. 구호스신이. 그러자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아! 아! 다시 한 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자 정확한 타격 들어갔고요. 하운표 선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세레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호스신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김승훈 레프리 다시 한 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컵에 꽂혔죠.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대전력을 실어서. 멋진 승리를 보여준. 태권도를 대표하는. 타운표. 지금 음원담보는 다리가 났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휘리쉬 들어갔던. 크게 들어갔던. 뒤돌여차기는 엄청나네요. 오우. 이건 뭐. 돌려차기.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파운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